청두달콤만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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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청두달콤만농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숭아밭에 나와봤는데요. 저희 복숭아는 꽃이 한 30-40% 정도 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거는 약재 살포하는데 궁금해 하셔가지고 또 올려봅니다. 궁금해하는것은 안개가 자욱한날 새벽에 잎이나 과일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약효가 떨어지지 않을까 한다는 그런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이슬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효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 이유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이래도 아시다시피 잎이 차곡차곡 있고 이러면 윗면에만 있지 잎 안쪽까지도 안개가 들어가지 않구요. 물기가 촉촉해도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정도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효하고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나뭇잎 나뭇잎 나뭇잎에 이게 윗면이지 않습니까. 윗면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들맨들 하죠. 거기에서 충이나 균들이 이렇게 침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잎 뒷면을 보시면 까끌까끌하고 아 그렇죠. 거기에는 잎의 기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잎이 숨을 쉬고 이러는 곳이죠. 좀 약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충이나 균들이 침투합니다. 그러면 잎의 윗면으로 약이 많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뒷면으로 약이 많이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뒷면으로 많이 약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잎 뒷면을 약을 친다고 생각하시고 방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가 전날 왔을 때는 전척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물기가 다 마르고 치는게 좋습니다. 비는 이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공쪽이나 잎 과일 등에도 물기가 엄청 있기때문에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 전날 비가 왔을 경우는 해가 뜨고 물기가 어느정도 마른 상태에서 약을 방지하는게 좋습니다. 이 정도 구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시면 문자나 전화 주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아는대로 제가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문자로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구요. 항상 감사합니다.